에너지 야 ㅇㄹㅇㄴㅇㄴㅇㄴㅇㄴG 야 집들끄넣어볼래? 탈타 뱁에 나 탈탈께 탈탈께 바텀줄래? 좀 더 해봐x2 늘러x3 직선야 바텀? 야 큰한테 끊어줘 큰한테 좀 비wert response 걷었어 큰한테 얘네 집 못 갔다 다 못 갔어 연시 연시 트와이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궁 빠졌어 천천히 마우고 마우고 천천히 봐봐 야 나도 뒤로 갈게 우리 아무리 만지지 나 갈 수 있나? 갱 보여줄게 나 맞아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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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바로 쳐야돼 우리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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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짓 뺏고? 억울해요 옆에 한 번 더 그냥? 없어 없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아껴놓은 한 발이 혹시나 큰 불이 날 수도 있는 걸 잘 막은 거죠 역시 구메일씨의 마지막 한 방은 정말 큰 오브 데케이드 통합니다 내기방만 좀 생각할게요 살짝 받긴 했다 잡을만 해? 잡았다 잡았다 내일 여기 되게 이빨인 것 같은데 느낌이 야 이거 봐도 돼 이거 해볼게 해볼게 난 없다 괜찮아 괜찮아 해봐 비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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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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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퍼도 비퍼도 코리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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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날만 해 끝날만 해 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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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요네 봐 요네 요네 나 W를 쳐 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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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야 어 나이스 크리클 어 다행이다 아 아 크리클 크리클 이거 어까 뭐지? 아이고 어까 어까 크리클이 없어 병주는 갔네 일단 하핰 나이스 딜러지로 해봤는데? 네? 난 정말 억울하지 이거는